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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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넓게 열고 팔을 옆으로 뻗은 상태에서 바운스 두 번 하며 팔 모았다가 올라오며 팔 머리 위로 교차해 주세요. 팔 머리 위에서 교차할 때 천장 바라보며 크게 모아 볼게요.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리 넓게 열고 팔 양쪽으로 열어 상체 내려가며 손으로 반대발 터치해 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터치해 주세요. 햄스트링 근육 짧으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며 따라할게요. 다리를 넓게 열고 무릎을 구부리고 팔로 무릎을 밀며 두 번씩 바운스 해 볼게요. 좌우로 바운스 하며 호흡 내쉬어 주세요. 어 dak어 Into Hiểu I spend my days scrolling down my feet on the line And all the fines all my friends are doing well Once playing shows of thousands Once traveling the world 가슴 앞에서 손을 모으고 무릎 접어 들었다가 뒤로 멀리 보내볼게요. 서 있는 다리 무릎 살짝 구부리며 다리 뒤로 보낼 때 상체도 앞으로 숙이며 따라해주세요. 중심 잡기 힘든 동작이에요. 복부 긴장 풀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하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가슴 앞에서 손을 모으고 무릎 접어 다리 들었다가 펴며 뒤로 보내볼게요. 다리 뒤로 보낼 때 상체도 앞으로 함께 보내며 중심 잘 잡아주세요. 무릎 접어 다리 다리 넓게 열어 무릎 구부리고 한 손 멀리 뻗으며 상체 옆으로 숙여 볼게요.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 상체 옆으로 숙일 때 호흡 깊게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 상체 옆으로 숙여 볼게요. 다리 넓게 열고 상체 숙여 한 발 잡아 반대손 천장으로 보냈다가 내려볼게요. 상체 활짝 열며 시선 손과 함께 천장 바라봤다가 손 모으고 고개도 함께 바닥 바라봐 주세요. 문장의 전통을 전통해 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반대쪽으로 상체 숙이고 발을 잡아 한 손 천장으로 보냈다가 내려주세요. 상체 활짝 열며 시선과 손 함께 천장, 손 모으며 고개도 내려볼게요. 반대쪽으로 상체 활짝 열며 시선과 손 모으며 고개도 등장, 손 모으며 고개도 등장, 손 모으며 고개도 등장, 손 모으며 고개도 등장, 손 모으며 고개도 등장. 하이 플랭크 자세에서 한 다리 앞으로 보내 두 손 머리 위로 들며 상체 들었다가 내려올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주세요. 뒤에 손 깍지 끼고 다리 넓게 열고 산체에 내려가 볼게요. 손은 앞으로 보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보내며 어깨 주변 근육들을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손이 계ys고 다리 넓게 해주세요. 손은 앞으로 돌아가고 싶어אני 오래 걷고 다리 넓게 커다리입니다. 손은 앞으로 측정치과 손을 내야 하고 있는 혜택은 계속 중앙 중앙으로 기록되어하니 다리 어깨 넓이로 열어 상체 옆으로 숙였다가 무릎 구부리며 양팔 벌려 상체 앞으로 숙여 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 Hold me closer, hold me closer, I can't lose you now. Hold me closer now, hold me closer now. 다리 넓게 열어 한무릎씩 구부리며 바운스 3번 하고, 팔 앞으로 뻗어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바운스 할 때 무릎 위에 손을 대고 골반 안쪽 근육들을 느끼며 바운스 해주세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할게요. I can't lose you now. I can't lose you now. I can't lose you now. When I once was dead. 다리 넓게 열어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 옆으로 숙였다가 트위스트하며 팔 벌리고 상체 옆으로 다시 숙였다가 돌아올게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주세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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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번 무릎 접어 가슴 앞으로 들어 볼게요. 중심차 잡으며 다리 멀리 뻗었다가 호흡 내쉬며 무릎 가슴 앞으로 가져와 주세요. 잠을 한 마리 뒤쪽 사선으로 보내고 팔 옆으로 숙이며 앞으로 existe 뺏기 전체를 넘어서 윗밤 뒤쪽 사선으로 보내고 팔 옆으로 숙이며 일어날 밤에 뒷쪽 사선으로 보내고 팔 옆으로 숙이며 무릎을 정상에 쌓여서 가지며 무릎을 수 있는 중 한 다리의 뒤쪽 사선으로 보내고 팔 옆으로 숙이며 옆구리 늘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팔을 옆으로 보낼 때 호흡 길게 내쉬고 돌아올 때 호흡 마시며 따라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손 머리 위로 들고 반대다리 뒤로 멀리 뻗었다가 무릎 접어 가슴 앞으로 들어주세요. 중심 잘 잡으며 다리 멀리 뻗었다가 호흡 내쉬며 무릎 가슴 앞으로 가져와 볼게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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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는 한 다리 뒤쪽 사선으로 멀리 보겠습니다. 팔 옆으로 숙여 옆구리 늘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팔 옆으로 보낼 때 호흡 길게 내쉬고 돌아올 때 호흡 마시며 계속해서 이어가주세요. 팔 옆으로 보낼 때 호흡을 만들고 있어요. 한 다리 뒤쪽 사선으로 멀리 보겠습니다. 팔 옆으로 보낼 때 호흡을 만들고 있어요. 팔 옆으로 보낼 때 호흡을 만들고 있어요. 팔 옆으로 보낼 때 호흡을 만들고 있어요. 다리 넓게 열어 상체 숙여 바닥에 손을 대고 한 손 열어 천장으로 보냈다가 돌아올게요. 손을 열 때 시선도 함께 천장으로 보냈다가 팔 접으며 제자리로 돌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할게요. 반대쪽 팔을 열어 천장으로 보냈다가 돌아와주세요. 손 열 때 시선과 함께 열었다가 고개와 함께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다리 어깨 넓이에서 상체 숙여 손으로 발목을 잡고 무릎 구부렸다가 펴며 햄스트링 스트레칭 해볼게요. 최대한 무릎을 펴며 햄스트링 시원하게 이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팔 옆으로 열어 상체 트위스트하며 무릎 구부려 볼게요. 발을 넓게 열고 무릎도 밖으로 보내며 내려가주세요. 호흡 마시며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올게요. 둘러분은 머리카락을 다리 넓게 열어 발끝을 최대한 옆으로 보낸 상태에서 팔 벌리며 내려갔다가 손 안으로 모아 머리 위로 올리며 뒤꿈치 들어볼게요. 뒤꿈치는 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들어 발끝부터 손끝까지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귀 옆에 손을 대고 무릎을 밖으로 열어 구부린 상태에서 한쪽씩 옆으로 숙여볼게요. 숙였다가 제자리로 돌아와 뒤꿈치 들어주세요. 숙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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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끝 당겨 한 다리 앞으로 보냈다가 팔과 함께 무릎 가져와 뒤로 뻗어 볼게요. 한 다리 뒤로 뻗을 때 손으로 머리 뒤로 들어주세요. 중심 잡기 힘든 동작이에요. 천천히 동작 따라하며 손끝부터 발끝까지 길어지는 느낌 느껴볼게요. 𝘩𝘳𝘯𝘬𝘦𝘴𝘯𝘪𝘜𝘴,𝘶𝘯𝘦𝘢 𝘢𝘰𝘯𝘳𝘺. 𝘦𝘧𝘦𝘶𝘵𝘪 𝘊𝘩𝘢𝘪𝘢𝘪𝘪𝘦𝘴. 𝘢𝘵𝘳𝘳𝘴𝘰𝘨𝘢𝘰𝘶𝘨𝘩𝘴𝘶. 𝘢𝘴𝘯𝘦𝘢𝘪𝘢𝘴. 𝘢𝘢𝘯𝘩𝘦𝘩𝘭𝘰𝘪𝘳. 𝘢𝘢𝘦𝘢𝘴 Kern. 𝘢𝘯𝘫𝘦𝘢𝘥. 다리 넓게 열고 척추 길게 늘리며 손과 함께 내려가 다리 잡고 반대쪽 무릎 구부리며 손으로 잡은 다리 후면 근육 늘려 볼게요. 발에 손이 닿지 않는 분들은 무릎이나 허벅지를 잡고 따라해 주세요. 샤오오오오오오오 край 왼쪽 무릎 구부리며 손에 맑고 두 손 머리 위에서 준비 앞다리 발끝은 앞으로 뒷다리 발끝은 옆으로 두고 복부에 힘주며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와주세요 앞다리 발끝은 Duke've 바르크 아르크 더블 슬시 두려워 아르크 흑미끝 박珠 반대쪽 할게요. 발끝 당겨 한 다리 앞으로 보냈다가 팔과 함께 무릎 가져와 뒤로 뻗어볼게요. 다리 뒤로 뻗을 때 손을 머리 뒤로 들어주세요. 복부에 힘주고 중심 잘 잡으며 천천히 동작 따라할게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길어지는 느낌 느껴주세요. 발이 넓게 열고 축축 길게 늘리며 손과 함께 내려가 다리 잡고 반대쪽 무릎 구부리며 손으로 잡은 다리 후면 근육 늘려볼게요. 발에 손이 닿지 않는 분들은 무릎이나 허벅지를 잡고 따라해주세요. 발이 achment Musical 예방 behavioral 두 손 머리 위에서 준비 앞다리 구부리며 두 손 열어볼게요 앞다리는 앞 뒷다리는 옆으로 두고 복부에 힘주며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와주세요 그냥 이렇게 좋아했다 는 게aries 물에 힘ummy 골고기 약 한개 步 골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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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발 넓게 열어 한쪽 다리로 중심 이동하며 반대 다리에 무릎 펴볼게요. 반대 다리 펼 때 팔도 함께 열어 천장을 바라봤다가 돌아와주세요. 좌우 번갈아 가며 고관절부터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할게요. 다리 넓게 열고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두 팔을 잡고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어 볼게요.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척주부터 목까지 긴장을 풀어주세요. 한 다리 접고 반대 다리는 펴 다리 뒤로 손을 대고 엉덩이 들어 골반을 활짝 열어볼게요. 한 다리 접고 반대 다리는 펴 다리 뒤로 손을 대고 엉덩이 들어 골반을 활짝 열어볼게요. 손은 멀리 뻗으며 뒤로 보냈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주세요. 제자리로 돌아와주세요. 한 다리 앞으로 세우고, 뒷다리는 무릎에 대고, 천천히 상체 아래로 내려가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편다리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해주세요.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깊게 이완할게요. 반대쪽 할게요. 한 다리 접고, 반대다리는 펴, 접은 다리 뒤쪽으로 손을 대고, 엉덩이를 들어 골반을 활짝 열어볼게요. 손을 멀리 뻗으며 뒤로 보냈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다리 앞으로 세우고, 뒷다리는 무릎을 대고, 천천히 상체 아래로 내려가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편다리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해주세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깊게 이완할게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깊게 이완할게요. 편안하게 누워 무릎을 접어 가슴 앞으로 안고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 볼게요. 고관절부터 척추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sometimes you make me mad and then I make you sad with my words you love my honesty, I hate your OCD, but we work it out 무릎을 접어 열고 발끝을 잡아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고관절 안쪽 근육들을 이완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뒤꿈치를 붙여 다이아몬드 자세를 만들고 골반에 손을 올려 편안하게 호흡해볼게요. 천천히 마시고 내쉬며 몸에 있는 긴장 풀어주세요. 천천히 마시고 내쉬며 몸에 있는 긴장 풀어주세요. 천천히 마시고 내쉬는데 발레테라핏